알렐루야 우리 주 예시아 이름으로 오늘 예배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혼신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정말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데이빗 목사와 함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위쪽에 보시면 커뮤니티에 휴대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랑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셔서 또 손쉽게 여러분들이 아무 때고 언제든지 또 말씀을 보고 또 설교문을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교문도 읽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젖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에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직위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라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의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일합니까 똑같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안의 이 내용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금이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지금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이 하고 있는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데메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메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했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모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신상도 만들고 신전의 모양도 만들었겠죠 그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제법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린 직공들도 많고 기능공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에베소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단이 총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데메디드리오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땅에서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결국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 동정없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바울을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누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사탄이 하고 싶은 거죠 데메디드리오 이 사람을 사탄이 지금 써서 바울을 꺾어서 복음이 더 나가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 아시아를 다니면서 지금 이 에베스까지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떠나고 아데미신을 섬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데미신 모양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입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방법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이 말을 듣고 이 데메드레오가 하는 충동질의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사업이 지금 위축되고 아데미신의 위상이 지금 떨어진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가 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데미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에 큰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수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지금 이때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고 그다음에 군중심리가 작용하고 거기에 지금 악한 영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누가 이런 사건 때문에 희생당했던 기억이 있죠 스테반 집사님 재판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돌로 사람들이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바울도 있었고요 그만큼 사단에 의해서 충동질 당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죠 연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 휩쓸려서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그때 당시 연극장은 1만 명 2만 명 2만 5천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아데미 신을 외치고 아데미 자기 에베소의 그런 입지 에베소에서 충배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의 금이 가고 사실상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은 아데미 신하고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입니까? 먹고 사는 거? 자기들 돈 버는 거? 그런데 사단이 충동 충동질을 하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소를 지르고 거기에 군중들이 지금 합세해서 지금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었잖아요 동역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9절에 보면 가이오하고 아리스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토가가 늘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우리 성품을 알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봤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장막 찍는 일을 지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가 붙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당장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쳐요 모든 순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내 감정, 내 성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숱한 고난을 겪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은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졌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어떤 고난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맹수가 싸웠고 그야말로 내가 정말 사형선고 받은 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동력자들이 끌려간 이런 일들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성품이었어요 내가 끌려가면 갔지 저 사람들을 저기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상상해보건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냐면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은 그냥 즉시 뛰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자기가 해를 당할지언정 그들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단이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로 바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지금 바울이 또 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기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30절에 제자들이 말리고 또 누가 말리냐면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합니다 거기에 관리 관리 중에 에베스의 관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성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달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정 9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이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죠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거부했죠 처음에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정 9장 15절에 가라 사울에게 그때는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바울 안에 그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베서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 죽거나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나의 판단 나의 성품 그래서 영적전쟁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슬려서 그 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뛰어가서 나타나면 물론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의리 있다 그렇게 말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지금 보내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이 빠져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라는 헬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써 놓으세요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엔토 퓨뉴마티 그 영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에도 내가 가야 된다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바울이 지금 인식하고 지금 로마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 19장 안에서요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21절 성령 안에서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생각을 했고 기도 중에 알았고 또 말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동력자들에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차역을 마치고 내가 로마도 내가 가야 되겠다 말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에게 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고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것에 지금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트를 가든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성품대로 내가 생긴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은우사자처럼 삼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리더십들 장노님들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꺾어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해방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 사단의 공격을 파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굉장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서 이 싸움에서 바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세요 너가 묶일 거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분명히 끌려서 죄수의 몸이 될 것이고 다 하나님을 가르쳐주셔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세요 다시 살리신 분이세요 즉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이런 난관이 와도 사단이 지금 바울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과 대해서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 제자들을 사용했고 또 그 에베소의 관리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 에베소 시의 아주 서기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 시간 동안이나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줍니다 불법이다 이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불법이다 데베드리오와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법에 호소해라 재판을 받게 해라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왜 거기 와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그냥 군중심리에 지금 떠밀려서 사단이 충동질을 하니까 거기 좀 와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있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가이오가 설명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해 싸워야 해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9절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고난이 왜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리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 이성이 흐려지고 내 판단이 흐려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그때에도 아주 절박한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고 바울이 자기의 성품을 거슬려서 지금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관리들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잠시 잠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서기장을 통해서 한 번의 일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사탄의 계획이 정말 완벽하게 무산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토인들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자기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자를 일으키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로마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내가 가야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마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되기 때문에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해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구절 구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날마다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성동인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온 열방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로 열매를 맺고 끝맺음을 맺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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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